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스트림 토플에서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조숙현입니다. 토플을 준비 중이시거나 익스트림 토플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림 토플의 강의 특징, 두 번째는 리딩 영역의 강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샘플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토플의 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파고다 홈페이지에서 수강 후기를 확인을 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밀착 관리 및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저희 토플팀의 특징은요. 일단 강사가 이렇게 스터디에 참여를 하면서 스터디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 오프라인 전문 상담 및 과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토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관리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 토플 출제 경향을 수업 시간에 전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형 분석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점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모의고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레벨별 그리고 점수별 반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입문반, 심화반, 컴퓨터 실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토플의 뼈대를 명확히 세우시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을 심화반에서 배우시게 되고요. 그리고 매시간 컴퓨터 실습을 통해서 실전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컴퓨터 실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독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토플 질문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 하더라도 오답이 본물같이 쏟아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만의 유형별 문제풀기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의 문제를 푸시더라도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굉장히 공식화된 이론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셨다면 이를 실전처럼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도 과제도 실전처럼 즉 다양한 분야의 지문 그리고 문제에 노출을 시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동시에 기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문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독회에 대해서 강조드린다고 했는데요. 논리독회는 왜 필요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리딩 문제를 푸실 때 필요한 점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논리독회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의 대표적인 전개 구조를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장과 문단 간의 논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문장만 읽고도 문제풀이를 빨리 가능하게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고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꼭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독회를 간단한 문장 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음영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이 음영 문제는 보통 지문당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질문의 형태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수 정보를 하이라이트된 문장에 틀린 보기는 필요한 정보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좌측에는 문제가 있고 우측에는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 안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단어도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건 해당 문단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핵심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보기를 골라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는 거죠. 이때 음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어주실 때에는 한 번만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리 연결어를 이용하여 문장 내 의미 덩어리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의미 덩어리가 무엇이냐면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절들의 논리 관계를 하나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대표적인 논리 연결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 두 번째는 비교 및 대조 연결어, 세 번째는 조건, 나열을 보여주는 연결어, 네 번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because, due to, in order to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 이외에 패러프레이징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when과 by ing에 해당이 되는 수단 방법, 논리 연결어입니다. 그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전후 관계가 따져져 있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도 이유를 알려주는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미 덩어리마다 키워드 잡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 의미 덩어리 간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데 이때 키워드라고 하면 해당 문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노트테이킹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트테이킹을 하는 방법은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시켜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앞글자만 쓰는 방법, 두 번째 자음만 쓰는 방법, 세 번째 기호 표시하는 방법, 네 번째 한글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improve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노트테이킹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적합한 방법은 아마 기호 표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저는 앞글자만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student는 자음만 표시하실 수 있겠고요. draft는 우리가 사실 이 스펠링을 쓰는 것보다 한글로 한 번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는 게 더 시간도 전략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패러프레이징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수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보기를 고르라 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 보기는 모두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는 다시 쓰여진 문장들입니다. 거기에 룰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문장을 보면 while 이라고 하는 접속사 절이 unlike라고 하는 전치사 구로 변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구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뜻으로 봤을 때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름이 없죠. 품사 변형입니다. 부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대체 어휘, living together, 함께 산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커뮤니티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비 추격형인데 이는 상위 개념을 이해하시는 방법이에요. 즉, 애플하고 오렌지의 상위 개념의 fruits죠. 이렇게도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태의 변화입니다. 수동태가 능동태가 될 수도 있고 능동태가 수동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오답 속어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토플 문제를 풀 때에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오답 세 개를 지워서 정답 찾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의미덩어리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한 의미덩어리 안에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노트테이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에 after movable type printing이 도입된 이후에 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쥐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 unprecedented number of people이 한마디로 전례 없던 많은 사람들이 주절입니다. became literate 그리고 educated themselves 하게 되었다 by reading printed books를 통해서 이것은 그 결과 이끌었다 사람들을 관심 분야가 생긴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 지문의 공통점이 있죠. 제가 이렇게 네모 표시나 화살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 바로 논리 연결을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의미덩어리가 되어 첫 번째 의미덩어리 두 번째 의미덩어리 세 번째 의미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fter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볼까요? after은 시간과 원인을 알려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became은 결과를 알려주는 표현 by reading은 수단 방법 또는 원인 그리고 read to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덩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한번 꼽아 볼게요. 첫 번째 의미덩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movable type printing 두 번째 의미덩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literate and educated 그 다음 또 이를 가능케 한 reading printed books 그 다음 세 번째 의미덩어리 people developing interest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제가 노트테이킹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던 표현들이 아래에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의미덩어리 하나 의미덩어리 두 개 의미덩어리 세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정답을 찾는 것보다 5답을 소거해 주시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 그러면 A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게 되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책이네요.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단 지문에서는 책의 종류에 대해서 읽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단 없는 정보가 나왔고요.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여기까지는 몇 번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2번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것들을 그들은 과거에 허락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에 해당이 되는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핵심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는 5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이 없죠? B번입니다. 기술적인 변화는 페이퍼를 만드는 데 있어 페이퍼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읽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C입니다. Before the introduction of printing 프린팅이 도입이 되기 전에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문에서 이후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생각하는 5답을 우리가 추론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 D입니다. 프린팅은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고 그리고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예전보다 여기서 프린팅은 키워드 1번 new knowledge는 2번 curiosity는 3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D가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더 많은 문제풀이 노하우와 그 다음 학습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시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원리를 깨우치는 방법을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촌파고다의 조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